준비! 시작! 넷! 넷! 나이스! 나이스! 안녕하십니까? 아이언빈 윤성빈입니다. 오늘은 레슬링을 배우기 위해서 영서중학교 레슬링부에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일타강사 선생님으로 여기 남경진 선수 오셨거든요. 소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가대표 12년 했었고 전국체전은 13노선. 인천하시장팀. 저 크로타하시장팀. 동네다. 전 국가대표 레슬링 자유형 백기지보켜로 강진진입니다. 국내에 오랫동안 국내 1인자로 있으면서 그런 기술들이나 팁 같은 걸 제가 조금 전술을 받아보고 또 여기 학생들 있는데 학생들을 상대로 조금이냐면 게임을 한 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몸은 이렇게 한 번 풀어봤고요. 레슬링 기술 규칙 룰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르만형하고 자유형이 있는데 오늘 자유형 할 거예요. 레슬링 규칙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단 선 밖으로 밀려나가면 1점. 1점. 그리고 이제 텔크다운 같은 경우에는 아웃사이드 들어가서 넘어진다. 배를 깔고 이렇게 등이 뒤로 떨어지면 2점. 이렇게 등으로 떨어지면 4점. 레슬링 자세부터 한 번 잡아볼게요. 레슬링 자세는 어깨 넓이 오른다리 같이 오른손은 목을 잡고 왼손은 손목을 잡든지 팔을 잡든지 머리사무중에 머리가 이겨야 돼. 이렇게 머리로 밀어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게 귀가 엄청 부벼지고 그러는 거구나. 밀착을 하다 보면 귀가 붓거든요. 최대한 가까이 보태야 되는 이유가 실제로 서로가 이제 100% 했을 때는 방어를 하잖아요. 네. 방어를 했을 때는 밀착이 돼야 음... 될 거든 하기도 쉽고 아 그래서 만두기 피하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구나. 그쵸. 그쵸. 일단 한 번 기술을 한 번 해볼까요? 하나 이렇게 여기서 일어나려면 차고 일어내야 되잖아요. 네. 아... 아... 하나 동작이 앞다리하고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이 팔이 빼야 돼. 빼고 들어가서 이렇게 밀고 해요. 여기서 옆으로 이렇게 돌아요. 뭔지 알겠어. 마지막 한 번 더 해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아까보다 훨씬 나아. 100마디 말보다 한 번 해보는 게 낫다고 아니 테크를 한 번 당해보는 게 아 내가 어 맞아 맞아. 내가 한 번 테크를 한 번 당해볼게요. 제가 넣어뜨려는 거까지 다 네. 넣어뜨려도 돼요. 아 이상한 소리 넘어지는 것도 재밌어. 형님 형님 저 한 번 넘어트려주시면 안 돼요? 네. 아 진짜 아 근데 하체 잡았는데 하체가 왜 넣고 하체 아 그다음에 들어가서 시작 한 번 느낌만 보는 걸로 아 제가 응 자 준비 시작 좋아 좋아 좋아. 야 좋아. 오른쪽으로 더 들어야 돼. 들어야 돼. 들어야 돼. 들어야 돼. 들어야 돼. 들어야 돼. 오른쪽으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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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땠어. 아 보는데 힘이 느껴지더라고 트럭인 줄 알았어. 처음에 연습할 때 동작이랑 실제로 100% 써보니까 이제 또 그 본능이 나와서 그런가 아 근데 진짜 장난 아니고 자세가 자세가 엄청 좋아졌어. 경진 선수님은 넘어가세요? 저는 넘어가죠. 그럼 선수분 넘길 수 있으세요? 10초 10초면 5초면 됩니다. 괜찮으세요? 오케이. 다리를 안 잡고 천 벗기 시작 아 처음부터 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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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정상 레벨의 기술을 한번 맛봐야 좋은 경험이 되는 거니까 레슬링의 미래들 네 여러분 지금 1등을 하고 있죠? 86kg 1등 전달하겠습니다. 오 정말? 오 미래야 진짜로 준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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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땠어요? 진짜 빠르고 힘이 그냥 그러면 일단 또 미니게임으로 다리를 한번 잡혀보는 걸로 그냥 버티면 되는 거죠? 어떻게든 어떻게든 버티면 돼 알겠습니다. 자 준비 고! 아니 넘어가면 돼 이게 몰라서 몰라서가 넘어간 건데 이제는 방어 동작을 한번 배워볼게요 다리를 잡히면 방금처럼 상대방은 몸통을 잡고 방어하는 게 있는데 이걸 몸통 잡고 방어를 하려면 이게 자세가 다져져야 돼 이런 식으로 아 이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 네 자 이번에는 정석 MMA에서는 스프롤이라고 하죠 시작하면 골반이 빠져야 되거든 아 골반이 빠지면서 네 상대방 머리를 눌러야 돼 상대방 상대방이 내려줘 와 준비 고! 그렇지 안 돼 안 돼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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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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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은 와 이게 살짝 일어나면서 들렸는데 일어나면서 몸통을 잡고 중심을 잡아버렸어요 네 그렇지 준비 시작 그렇지 다리를 더 빼야돼 아파져 헵스터리 다리가 안 빠져 다리가 안 빠져 다리가 안 빠져 다리가 안 빠져 잘했는데 목을 했잖아요 이게 상대가 느끼는 게 얼굴을 밀어야 살짝 느낌만 보겠죠 네 이렇게 목을 민거랑 얼굴을 민거랑 자 그 다음에는 지금 옛날 룰하고 지금 룰하고 좀 바뀌었는데 쉽게 설명하자면 옛날 룰이 조금 더 보기에는 쉬울 수가 있거든요 옛날에는 등 뒤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고 네 여기서 시작을 하거든요 여기서 하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옛날 룰로 여기서 시작하면 바로 손을 내리면 돼요 네 그립 한번 잡아보세요 편한 그립 힘쓰는 그립 이렇게 해서 어떤 느낌으로 이렇게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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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리가 부러질 것 같아 잠시만 갈리가 부러질 것 같아 굴리는 거 먼저 한번 굴리는 거 제가 그래도 맛을 한번 볼게요 자 샷 훅 들어온다 이게 이게 레슨 선수들은 굴리기 훈련 매일 하는데 처음 하면 갈비뼈가 다칠 수도 있어 마음먹으면 진짜 그냥 부러질 것 같은데 내가 안 굴리고 아프게만 해볼게 소현이한테 안 굴리고 그러면 아니 제가 저한테 해주세요 내가 아프면 내가 바로 얘기할게 김정말 네 됐습니다 코에 힘을 주는 생각하고 시작 제가 굴려볼까요 오케이 오케이 준비 자 좋다 좋다 나이스 야 야 야 진짜 진짜 넘어갔지 아니 보면 와 원투어 할 줄은 몰랐네 보통 레슨 선수들이 서로 힘에 절정에 부딪혔을 때 반대로 하면 굴리는 사람보다 방황하는 사람보다 그든 진짜 넘어갔어 살짝 방심해서 제가 한번 버티는 걸로 해볼까요? 버티는 걸로? 배를 깔고 시작해봐요 배를 깔고 내가 준비 시작 좋았다 잘 버진다 팔 밀어 처음에 이게 걱정을 좀 했는데 팔 다칠까봐 근데 자세가 잘 나와 넘어갈 때 느낌이 너무 좋아 난 그 기분이 좋아 그럼 당하는 걸 좋아한다는 건데 아니 그럼 넘어갈 때 좋아하는 느낌이면 혹시 스프레스라고 들어봤어요? 알죠 알죠 손으로 맞잡았을 때 이런 동작에서 갑니다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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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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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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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하우 느낌이야 내가 찍어줄게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다쳐 이런 체험 또 언제 하겠어요? 진짜로 가만히 있어야 돼 하나 둘 셋 이런 느낌 어때 좋아? 할만하죠? 아까 전에 하는 거 보니까 본능에서 나오는 그 동작들이 더 좋더라고 보니까 성공 공유할 수 있다는 생각하고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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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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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궐 배우고 왔어 그러면 쓰는 거 좋아하고 당하는 거 좋아하니까 다른 것들을 좀 내가 맛볼 수 있게 기술들이 엄청 많아 엄청 많은데 일단 그냥 무슨 기술인지 설명 안 하고 한번 써볼게요 네 와 뭐야 뭐야 어떻게 일어났으세요? 어떻게 일어나셨어요? 자기 스님께 구르기에서 일어나면 보통 어떻게 되냐면 떨어져야 돼 이게 정상인데 어떻게 일어났지? 어떻게 일어났지? 처음 봤는데 다른 기술 엉치거리 바로 기술 없이 바로 엉치거리 이건 저기 아니 자꾸 당하는 거 좋아하는 거 같은데 펜이 펜이 내가 당하는 거 너무 좋아해 오늘 너무 재밌다 오늘 레슬링 이렇게 해봤는데 오늘 딱 당했을 때 어떤 고통보다도 딱 어떤 느낌으로 당하는지 이렇게 딱 알 수 있게끔 정확하게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오늘 학생분들 학생분들 저는 고총고등학교 이제 다니고 있고 네 홍국수학대학교 진학하는 오 네 후배님이네 후배님이시네 나 한체대인데 아 알았습니다 저는 이제 고총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후학 3학년들을 각지하셔서 앞으로 또 레슬링이 또 미래니까 한국 레슬링이 미래니까 앞으로 또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오늘 도와주신 남경신 형님 따로 개인 채널 또 개설하신 지 얼마 안 됐어요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레슬링 선수들을 하고 있지만 지금 유튜브로 장기프 남경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보여드릴 컨텐츠는 좀 원초적인 힘과 퍼포먼스 위주로 영상 봤을 때 와 저 사람 괴물이다 요런 거를 좀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정말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퐁퐁 한번 하고 수고하셨습니다